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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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온양 왜이렇게 배에 살이 쪘다냐옹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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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과식을 좀 했다냐옹 너 츄르 먹었구나 냐옹 냐옹 츄르 백통 먹었다냐옹 어쨌든 오늘 이 어미 냐옹이 우리한테 부탁이 있다고 왔다냐옹 냐옹 엄마 무슨 일이냐옹 자기 아기 고양이 6마리를 찾아달래 이 안에는 몬스터가 있다는데 몬스터? 응 한번 우리 아기 냐옹이를 위로해서 찾아줄까? 어? 자체 어떤 몬스터 하길래 이렇게 엄마 고양이가 냥냥 거리는거지? 그니까 어 여기 열쇠가 필요한가봐 냐옹 으악 으아아아아아악 강아지가 있다냐옹 강아지가 있다냐옹 강아지가 강아지가 있다냐옹 아니 시바견이 머리 만든채로 안记 Westminster 자 빨리이 우리 귀여운쑌 아기 냐옹이를 찾아줘야 된다냐옹 안돼에에에에에 오 다행이다 아기 냐옹이를 찾아줘야 돼 오 점프олько 또 있네 오스 어iez b 어 Emek Carib이 함정이 있었어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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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한 마리 개또 다재 한 마리 찾았다 냐옹? 우리 아기 고양이? 이게 무슨 소리냐 냐옹? 아니 여면아 너 어디에 있는 거야? 너무 없으니까 모든 어그로가 나한테 쏠려 지금 나는 아기 고양이는 국출 작전 중 됐다 아기 고양아 너 여기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구해줄게 아 찾았다 아기 고양아 너 어디 있었니? 여기 한 마리 찾아뒀습니다 다섯 마리 남았다 너 어디야? 나 보라색 여깄대 아 이거 멍멍이가 멍멍이가 나를 쫓아오네 잠깐만 속도 이거 사야겠다 안 되겠다 어 의미 없어 현질 해야겠어 의미 없다고? 거의 60초만 돼 그래도 따돌릴 수 있지 않을까? 어 냐옹 냐옹 멍멍이들이 야 빨리 빨리 와 뭐야 뭐야 야 빨간문 야 빨간문 뭐야? 거기 저기 낚시야? 모르겠어 아 나 너무 무서워 잠깐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면아 보라색이 진짜 보라색이 많아 알았어 들어오자마자 이제 오른쪽 아 나도 나도 가고 싶은데 멍멍이들이 나를 쫓아온다 와 멍멍이들 왜 이리 많아 자 지금 따돌리고 있는데 아 주황색깔 열쇠가 여기있다 어 나를 쫓아오는데 어 어 어 나 바나나 나 껍질 밟았어 아 안 돼 너 어디야 어디야 보라색이야? 보라색 보라색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어 거기 근데 열쇠가 어 여기있다 어 여기있다 어 거기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봐봐 보자 보자 오 오 뭐야 오 멍멍이들이 여기 여기가 진짜 무서워 와 나 뭐야 나 떨어졌어 어서오세요 멍멍이님 고양이는 잘못이 없어요 고양이는 귀여울체밖에 없어요 냐옹 강아지들 정말 멍청하구만 점프를 못하지 야 야 야 야 야 야 나 머리가 무슨 우주까지 날아가냐 엄청나 엄청나 일단 여기에 고양이가 있는건 사실인거 같구만 짜자 빨리 빨리 냐옹냐옹 빨리 가지 않으면 죽는다 냐옹 됐다 어 우리 귀여운 아기 고양이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두 마리 찾았습니다 자 이제 딴 데 가볼까 음 여기 황금색깔 열쇠가 있는데요 나 그거 했단 냐옹 어 강아지들이 많이 화가 났다 냐옹 됐다 여긴 뭐지 아 점프하는 곳이구만 올라가서 냐옹이들이 갇혀있을거 같은데 우리 아기 고양이들 어디 있을까 색깔블럭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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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내려갔어 찾았다 아이고 이거 또 다시 갖다 놔야 되는구나 자 빨리 아가지들아 잠깐만 진정해 줄 수 있겠어 우리 아기 고양이들이 지금 엄마를 찾고 있어서 말이야 됐다 보라색 깼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갈까 아까 주황색 방을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주황색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가 있을까 어? 텔레포트를 했더니 되게 무서운 공간에 왔는데 어 뭐야 아 이거 어디 문을 선택할지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아니고 안쪽에 있는 거 선택하고 약간 운빨게임인데 이거 운빨게임 이번에는 이 강아지 머리 밑에 있는 걸로 가볼까 안 돼 안 돼 나 외웠다 외웠다 이쪽 선택의 중요성 선택을 잘해야 해 이번에는 이쪽이고 아 어디로 갈까? 코카콜라님한테 물어볼까? 코카콜라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다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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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 차! 여기다! 여기다! 오 맞았어! 아 맞긴 무슨 이겨면 이리로 가고 이쪽 가고 후 와 뼈덩이 왜 이렇게 어려워? 여메아 너 이거 어떻게 했어? 어디 깨는데 좀 어려웠지 대단하네 오케이 고양이 구출 성공 아 애기 고양아 많이 무서웠지 강아지는 널 괴롭히지 않았니? 아빠도 괴롭혔어 오케이 네 마리 구출했습니다 이제 안 가본 데가 빨간색인 것 같은데 냐옹 우리 빨간색 가볼까 어 나한테 온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가운데에 또 구출하는 거 있네 아 진짜? 응 응 파란색 파란색 어 여기다 여기 여기 이쪽 와 진짜 무서워 가볼까 한번? 어 어 여기는 미론 오 미론가봐 이쪽으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함정이었어 으아아아악 하하하하 땡 사악한 강아진 녀석들 이렇게 이렇게 왜 내가 희생당하는 기분이 들지? 아니야 네가 못 피한거야 갈 때 오란 말이야 자 여기도 또 지나갈 것 같은데 어 여기도 있다 안돼 여기 함정이었어 아 됐다 이쪽 어 이거 완전 미로야 강아지들이 천국인 곳이라고 빨리 가봐 그러면 저 강아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 여기 옆에 길이 있는데 오 오케이 야옹아 집에 가자 많이 무서웠지 강아지를 많이 괴롭혔니 두 마리 남았다 아니다 한 마리 남았네 한 마리 한 마리만 놓쳐주면 되네 한 마리 어딘데 아까 가운데 이 미로 가운데 있었어 아 분명 미로 가운데 갇혀 있었는데요 야옹아 둘째 어딨니 여기있다 가자 야옹아 집에 가자 야옹이들 도망쳐 도망쳐 제발 야옹아 집에 가야돼 이 무서운 강아지들한테 도망치자 이 무서운 강아지들한테 도망치자 빨리 빨리 이쪽이야 빨리 빨리 이쪽이야 야옹아 야옹아 아 됐다 와우 와우 아싸 자 자 예 드디어 야옹이 여섯 마리를 구출해주고 야옹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래그래 너무 멍멍이들 많이 무서웠지 어쨌든 아주 사악한 멍멍이를 피해서 여섯 마리의 야옹이를 구출해주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안녕 뿅 뿅 뿅 뿅 좋아요 빙 하아아악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